안녕하세요. 영웅님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따끈따끈한 영웅님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웅일보입니다. 아주 깊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영웅님이 광고하고 있는 구전녹용 드셔보셨나요? 뜻깊은 기회가 있어 영웅일보와 구전녹용이 콜라보하여 구전녹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전녹삼을 한번 드셔보길 원했던 분이라면 요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셋박스를 제공해드리는데 무려 41% 할인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웅님의 사진이 퀄리티 있게 들어가 있는 스팽글 쿠션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하지만 계속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정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전녹삼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영웅님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님이 선택한 구전녹용을 영웅일보가 함께하는 특별기획이벤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하루를 위한 구전녹삼 총 90호를 기존 가격보다 41%나 할인된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 24만 8천원에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영웅님의 굿즈가 3개나 함께 증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굿즈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제작된 스팽글 쿠션 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영웅일보 이벤트로 특별 제공되는 스팽글 쿠션의 경우에는 보통 지급되지 않는 특별한 굿즈로 사진도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품질도 좋습니다. 수량 안정으로 지급되는 이번 주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쿠션의 퀄리티는 상상 그 이상으로 평가가 자자하다고 합니다. 주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10-7397-4169로 영웅일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웅일보라고 문자 입력해야 특별 할인 가격과 특별 굿즈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웅일보라고 보내주시면 구전녹용 측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입 주소를 남겨놓았으니 이곳을 통해서도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과 국내산 유명근 금산 홍삼으로 만들어진 구전녹삼으로 첨가물이 없는 구전녹용은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까지 가입하였고 품질 확인서까지 있는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 품질이 보증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꼼꼼함이 있었기에 영웅님도 믿고 선택한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10-7397-4169로 영웅일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할인 가격에 풍성한 굿즈 그리고 특별한정으로 특별 제작된 스팽글 쿠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웅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뽕숭아학당이 새롭게 개편되고 첫 방송을 합니다. 2021년을 맞아 뽕숭아학당은 인생학교라는 타이틀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 2막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뽕숭아학당은 트롯선배들을 만나 음악과 삶 그리고 철학이 담긴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했던 방송 포맷이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인생학교는 트롯맨들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인생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미션에 도전하면서 얻어내는 인생성장보고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뽕숭아학당은 설 특집 방송을 합니다. 뽕숭아학당은 지금까지와 또 다르게 역대급 화려한 스케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영웅님과 트롯맨들은 형형색색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특히 영웅님은 파란색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영웅님이 한복을 입은 걸 보니 너무 멋있는 선비 자태를 뽕내고 있습니다. 뽕숭아학당에서는 전통놀이인 딱지치기와 치름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영웅님과 영탕님이 딱지치기로 맞대결을 벌이고 쫄깃쫄깃한 승부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뽕숭아학당에서는 전통놀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씨름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영웅님이 씨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씨름은 1대1로 팀을 나눠 대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영웅님은 웅감독을 자처하며 팀원들의 사기를 복돋았다고 합니다. 역시 영웅님의 센스는 남다른 것 같아요. 또한 내일은 미스터 여리왕이라는 주제로 트롯맨들이 열돈 황금소를 걸고 설득집 초대형 요리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영웅님과 트롯맨들은 미션이 공개될 때마다 단숨에 미션에 집중하고 완성해 나가 시종일관 흥미진진함이 드러난 현장의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인생학교 타이틀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모두들 본방사수하면서 영웅님의 한복 입은 고운 자태와 요리 솜씨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한잔의 눈물 음원이 발매되었는다는 소식입니다. 한잔의 눈물은 영웅님의 공식 채널에서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넘었는데요. 음원으로도 발매가 되었다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사랑의 콜센터에는 K-트롯 아이돌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영웅님은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B1A4 산들과의 대결에서 진미령님의 한잔의 눈물을 선곡해 불렀습니다. 한잔의 눈물은 들을수록 감미롭고 섬세한 가창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잔의 트롯이 드디어 음원으로 발매가 된 것입니다. 한잔의 눈물을 듣고 노래는 이렇게 불러라 하듯이 영웅님은 엄청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저도 한잔의 눈물을 듣고 너무 좋아 몇 번을 재생해 들었습니다. 영웅님의 목소리는 감성이 들어 있어 가슴이 찌릿찌릿하다는 평이 있는데요.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트로트이지만 가슴을 울리는 감성장인 영웅님의 노래에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잔의 눈물을 듣고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을 보면 영웅님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하고 따뜻하고 뭔가 안정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명품 보이스 한잔의 눈물 최고예요. 역대급 꺾기 우아한 간드러짐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슴에 와닿는 노래 언제나 믿고 들을 수 있는 명품 보이스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모두들 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정통 트로트 역대급 꺾기를 보여준 한잔의 눈물 구독자님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영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웅일보는 항상 알차고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eave your time for the week. moon irgendwie God bless you. we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